산딸기 산딸기입니다 오늘 밭에 나왔는데 밭 옆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소나무 밑에 산딸기가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한번 따먹어 보겠습니다 맛있나? 잘 떨어지는데 다 익었다 이거 한줌 따가지고 한입에 그냥 털어놔서 먹어야지 아이고 다 떨어지겠다 이거 땅에 야 이거 맛있다 아이고 따가버라 아이고 따가버라 자 이만큼 땄습니다 자 이걸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새콤달콤하다 자 한입 더 따고 저는 한입 더 따먹겠습니다 요 한입 될게 또 있다 자 보고 또 호박 잘 크고 있는지 장마에 썩지 않았는지 한번 보러 가야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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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